친구니까 잘못했네요 자 음식자판기님 여자분입니다. 진짜 친한 친구가 결혼을 하는데요. 저한테 사회를 봐달라고 하더라고요. 거절하기 힘들어서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너무너무 떨리고 말하다 실수할까봐 걱정이 한가득입니다. 사회 볼 때 안 떨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 그리고 혹시나 말실수를 하게 되면 누가 옆에서 수습해주나요? 혼자 알아서 수습해야 되나요? 아 여자분이시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여자분이 사회 보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? 요즘 많아요. 아 그래요? 요즘 내가 행사가 없어서 결혼식을 참석을 안 하고 일만 하러 가니까 모르시는데 요즘 많이 봐요. 나 진짜 한 번도 못 봤어요. 신부친구 있고 여자 아나운서들도 많이 보고. 아 그래요? 그랬구나. 많습니다. 제가 예전에 했던 행사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추세가 추세인 만큼 주례선생님이 없는 주례 없는 예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의존도가 사회적적으로 완전 몰립니다. 제가 행사장 갔을 때 이분께 약간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설명을 해야 들으면 일단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얘기를 하죠. 사회 보시는 분 이쪽으로 잠깐 오시겠어요? 이제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. 쭉 읽어줘요. 너무 많아. 이건 사인하면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. 저건 뭐 해야 되고요. 보다 보면 정신이 없습니다.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그 전날 전전날 받았어. 그래도 막상 가면 또 달라요. 제가 이제 옆에서 저도 참석을 했을 때 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. 일반인이 사이를 보고 있었고 제가 맨 앞에 앉아 있어요. 그때 우리 여기 품피디도 결혼했을 때 제가 맨 앞에 앉아 있잖아요. 보고 있는데 이제 뭐라 그랬냐면 앞에 하시는 분이 지금이요. 지금. 투사인을 주죠.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정신이 없는 거야. 있습니다. 지금. 좀 이따 가요. 지금. 이게 막 있는 거예요. 굉장히 헷갈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지 않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. 뭘 하지 말아요? 사회를 안 보는 걸. 사회 보지 마라? 응. 그런데 하기로 했는데? 아니 저는 무조건 핑계를 대서라도 안 하는 게 좋아요. 왜냐하면 사회는 잘해줘 봤자 기본빵이에요. 잘해줘 봤자. 그냥 뭐 괜찮았어. 그런데 말을 씹고 순서가 갑자기 바뀌고 버벅대고 막 이러면 이게 사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에 공간이 좀 뜬다. 굉장히 많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. 제일 처음에 있는 게 양가 어머님이 화촉 점화가 있는데 화촉을 이쪽 한 번 이쪽 한 번 시간이 좀 있어요. 할 말이 없어. 화촉이 점화되고 있습니다. 점화되고 있죠? 불빛이 아주 밝네요. 할 말이 없어요.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. 잘못됐네요. 그러니까 이런 공간이 뜨는 구간이 많거든요. 그리고 이제 뭐 양가 가족들 같이 나와서 하객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어머니들 한복 입고 계시니까 한복 같은 거 막 정리하고 이러는데 시간이 좀 더 걸려요. 그렇죠. 거기서 이제 가만히 있는 거야.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빠마 이쁘게 잘 나왔네요. 뭐 할 말이 없잖아 거기서.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. 저는 그렇게 합니다. 그런데 하는데 그런 것들이 본인이 생각했을 때 좀 부담이 된다. 그러면 약간 돌발 상황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선물을 큰 걸 줬다. 그럼 해야지. 그거 하는 겁니다. 받은 게 있으면 해라. 무조건 하는 거죠. 그런데 결혼식 사회는 어렵습니다. 저도 결혼식 사회 은퇴 선언을 한 이유가 할 때마다 힘들어요. 그래요? 굉장히 힘들고 특히 이제 주말에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되고 그거 할 때 사실 잘한다는 게 딱히 없어요. 잘한다는 게 딱히 없고 이거는 아주 안전하게 잘 끝나야 다행이고 그리고 뭐 이제 다행히 저는 개그맨이나 아나운서 때문에 진행할 때 이제 행진전의 어떤 이벤트에 대한 아이디어가 딱히 없어도 넘어가요 그냥. 좋다 이런 거. 그냥 품격 있게 잘 됐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다행이긴 한데 약간의 미묘한 무거운 분위기가 되게 진행하기 어려워요. 저희 이제 개그맨들이 봤을 때는 신랑 신부의 상태 상관없이 빵빵 터지면 아우 잘 된 결혼식이야. 우리는 그래요. 빵빵 터지고 분위기 좋으면 무조건 잘 된 결혼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리고 중간에 이제 들어가는 멘트들이 약간 하객분들이 초반에는 거의 웃지는 않아요. 그리고 이제 성재 씨 같이 아나운서로 쫙 진행하면 상관이 없는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땐 좀 즐거웠으면 좋겠거든. 그러니까 이제 순서가 쫙 갈 때 뭐 성원소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 이제 결혼식 행사 같은 거를 들어오지도 않지만 안 하는 이유가 슬슬 이제 주례랑 나이가 비슷하더라고. 맞아요. 주례 선생님이랑 싸우는데 어느덧 이제 주례 선생님이 나이가 됐습니다. 주례 선생님 가면 저기 식권 하나 갖고 갖다 드세요. 이러래 저러래. 자 음식 자판기님께 용국이의 1침. 혹시나 나중에 결혼이 잘못되면 이렇게 얘기할 거면 거봐 그때 세기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. 괜히 건덕지가 될 수 있어. 네. 감사드립니다. 자판기님께 감사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